자 여러분 사업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 오픈 ai 사이에 그러니까 오라이온이라는 것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gpt부터 시작해 가지고 달리 이런 모델까지 다 만들어냈는데 자기에 이제 완전 새 브랜드인 gpt 시리즈가 아니고 오라이온 시리즈를 gpt에다가 추론 능력이 대거 강화된 이런 것을 이제 출시하겠다. 그 브랜드가 오라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거제 방송이죠. 지금까지는 ai 기초 모델을 훈련할 때 학습이 엄청나게 중요했죠. 더 많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더 좋은 컴퓨팅 서버를 사 가지고 대형 데이터 센터를 클립한 다음에 돌리면 ai 기초 모델이 굉장히 유식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지금 나온 겁니까 오픈 ai 사 가지고 계획대로 해보니까 생각만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비디아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좋은 서버를 사 가지고 돌려봐도 처음보다 훨씬 더 ai 모델이 유식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이제 규명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 소식이 이제 11일자 나왔거든 11일자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나왔네요. 13일자. 오픈 ai 사 뿐만 아니고 클로드 모델을 여러분들 만든 엔스로픽사나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들이 모두 다 스케일링 법칙. 더 많은 학습 데이터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을 투입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ai 모델을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니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추론 단계에서 사람과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그 모델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학습 기능하고 추론 기능이 있는데 학습 기능에 엔비디아의 gpu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습이 이런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ai 기초 모델이 엄청나게 빨리 유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더라도 컴퓨터 용량을 엄청나게 높여 여러분들 훈련시키더라도 훈련에 걸맞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료 출신들은 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했던 방식 그대로 곱집할 건데 사업가들은 야 이게 안 되겠다. 투입 대비 산출이 줄어드니까 새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이런 새 방법을 찾은 것이 뭔가 하니까 학습 단계가 아니고 학습을 만진 기초 모델 응성한 단계를 가지고 추론 단계에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오픈 ai사가 새로운 추론 방법 타임 투 테스트인가 그런 방법입니다. 그걸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추론 과정에서 ai 모델을 더 유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10년간 대규모 어느 모델을 개발을 끌어온 것은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큰 것이 좋다 이른바 스케일링 법칙인데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컴퓨팅 용량 그게 한계에 온 겁니다. 한계에 와 가지고 오픈 ai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컴퓨팅 용량도 훨씬 적게 되는 ai 기초 모델을 훈련한 새로운 방법 그게 엄청난 발견입니다. 추론 과정에서 새로운 훈련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나옵니다. 오픈 ai사가 강조한 추론 기능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집중기로 연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들이 테스트 타임 컴퓨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엔비디아의 gpu 소요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보도를 된 한국에 추론 전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한 네다섯 개 되는 겁니다. 그중에 sk 텔레콤의 계열 회사인 샤피온 그다음에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인 거죠. 추론 전용 ai는 가격이 쌉니다. 5분의 1 10분의 1 전력도 적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학습을 가지고 ai 기초 모델을 아주 똑똑하게 만드는 게 점점점점 100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 중인 ai 칩 시장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숙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시장 가치가 3조 4조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는데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온 사람들은 레이다에 딱 잡힌 겁니다. 타임 투 테스트 물론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ai 기초 모델에 골격은 맞추는데 골격은 맞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용 ai 반도체 수요는 있게 된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한계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추론용 전문입니다. 그럼 이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뭐냐 이야기죠.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우리 이름 한번 알아보시죠. 여기에 오픈 ai사가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추론 시간에 더 많은 계산 능력을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사전 학습 중심이죠. 학습을 잘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유능하게 만드는데 그 모델을 가져다가 추론 과정에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작동 원리는 모델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생각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체 추론을 평가하고 개선한 능력을 활용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투입돼 가지고 ai 모델에게 질문을 던지고 좀 시간을 준 다음에 답이 나오면 추가 질문을 던지고 그런 식을 통해가 여러분들 파인 튜닝이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그 성능을 개선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 천 명 정도를 오픈 ai사가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모델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생각할 시간을 계속 주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고 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 받고 제가 확실하게 개념을 못 잡겠는데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질문 응답 질문 응답 하면서 여러분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육하는 것처럼 도전 과제는 추론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 자료를 입력해가 훈련하는 사전 학습과 테스트 타임 컴퓨터 사이에 최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대충 여러분들 논문이 이렇게 나오네요. 2014년 8월 논문입니다. 최신 논문이죠. 대규모 어드모델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자료를 대형으로 입력해서 만드는 스케일링 모델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 한국 분이 한 분 공동 저자가 들어갔는데요. 리재훈. 리재훈 최신 논문이죠. 좋은 세상입니다. 최신 논문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버클리 대학의 논문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델은 트레이닝 컴퓨터 모델이고 이번에 이제 오픈 ai사가 한계가 봉착하면서 새로 도입한 훈련 방법이 테스트 타임 컴퓨터 모델 트레이닝 사전에 학습을 통해서 ai 기초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고 테스트 타임 컴퓨터 모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업 간의 엔지니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주의자의 태도고 이렇게 해야 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정한 걸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관료 출신들하고. 리벨룬 박성현 대표가 스페이스 엑스에 근무하셨구나. 리벨룬은 아주 앞으로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자꾸 보면 우리끼리 싸우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얼마나 시시합니까. 세상이 넓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트레이닝 컴퓨터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과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데 테스트 타임 컴퓨터는 추론 과정에 추가적인 계산 리소스만 필요합니다. 사람이 투입되는 겁니다. 사람이. 석사 박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ai 모델 함께 질문 던지고 답받고 질문 던지고 답받고 하면서 이렇게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스를 계속 쫓아가야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딱 뭐냐 합니까. 아 이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무한정 많아지지 않겠구나.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전부 다 뭐죠. 자체 설계한 칩을 가지고 삼성전자 함께 여러분들 hbm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gpu를 만드는 회사가 시장 가치를 3조 4조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참 고민거리죠. 3조 4조 5조 이런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40불도 비싼 게 아닌 거고 그래도 아무래도 gpu를 만드는 회사가 3조 4조까지 회사까지 되겠냐. 대체제가 계속 나올 건데 모든 기술은 범용화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디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판단해져든 못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